아 잘 갔다 왔네 아 재밌게 잘 갔다 왔네 우리 두부 재밌게 잘 갔다 왔네 아 잘 갔다 왔네 집에 왔네 집에 왔어요 잘 갔다 왔지? 우리 집에 가자 오빠한테 가자 아 산책 잘하고 왔네요 우리 두부 산책 잘하고 왔네요 멍하지 뭐 산책 잘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 두부 아이고 오이도 먹었는데 혀가 쭉 나왔어 여기야 산책 잘하고 왔는데 집에 가기 싫지 올라가 올라가 오이고 잘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자 잠깐 기다려 잘 갔다 왔지? 우리 두부 잘 갔다 왔지? 아 잘 갔다 왔네 아 재밌게 잘 갔다 왔네 우리 두부 재밌게 잘 갔다 왔네 아 잘 갔다 왔네 집에 왔네 집에 왔네 집에 왔어요 이제 두부 집에 들어가야 돼요 두부야 산책 내일 또 오자 내일 또 오자 이제 집에 들어가고 아 잘 갔다 왔네 산책 재밌게 잘 갔다 왔지? 이제 두부 집에 가자 이제 두부 집에 가자 오빠한테 가자 오빠도 기다리고 집에 가자 Not 받았다 또 오자 놀 놀 놀 놀 놀 놀